너 이런 거 있니?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무 얄밉게 말했어. 이런 거 있니? 안녕하세요. 한국영상 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은 시네마티컷 코파 프로그래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 지금 이 두 분이 진행하려고 기획 중인 프로그램 자체가 여름영화들이에요. 하나가 서핑 그리고 하나가 오컬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영화 특집의 두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자료원 프로그램팀 막내 박세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지은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영상 자료원 학예연구팀 안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8월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그 기획전이? 지금 17일부터 서핑은 8월 17일부터 그리고 오컬트는 8월 18일부터 되게 거의 동시에 두 가지 프로그래밍이 오픈되는 건데 그 기획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전 명은 테이크 오프 라고 해서요. 서핑 영화 기획전입니다. 한국 영화 극영화 세 편이랑 그리고 해외 다큐멘터리 다섯 편을 총 8편 정도를 지금 준비 중이신 거군요. 해외 작품 다섯 편은 모두 다큐멘터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 두 작품은 완전한 극영화 한 작품은 사실 완전 극영화라고 하기보다는 다큐랑 픽션이 좀 섞여져 있는 형태의 작품이 한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오컬트인데 오컬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전 명은 뭔가요? 기획전 명은 이제 오컬트 필름 바이블이라고 좀 약간 70년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오컬트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들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작품 중에서 영국, 미국, 이탈리아 영화를 상영하는 기획전입니다. 사실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 많은 분들이 오컬트, 오컬트 말은 하지만 정확히 오컬트가 뭔가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컬트가 그 제가 좀... 그... 아니, 저 이거 찾아왔었는데 사전에선 초현실적인 일이 발생하는 영화를 오컬트 영화로 하고 라틴 오컬투스 롱으로 감춰진 거 비밀을 뜻하는데 사실 장르라는 게 장르 자체가 묶는 어떤 분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엮일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좀비까지도 오컬트로 묶기도 하고 어떻게 묶느냐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획전에 악마나 마녀가 등장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리추얼이 발생하는 영화들만 좀 추려서 보봤습니다. 본인이 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간 영화가 있나요? 사실 한 작품만 있지는 않고요. 모두 다 제 새끼 같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그래서... 하나... 컷 오브 더 크림슨 울타라고 이 영화가 이제 보리스 칼로프 프랑켄슈타인으로 유명했던 그 배우의 거의 마지막 극영화라고 하는 것 같고 크리스토퍼리도 나오고 그래서 극장에서 좀 보시기 또 힘들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대부분 유명한 영화 워낙 많아서 굳이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지은 프로그래머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짜놓은 프로그램 중에서 좀 애정이 가고 또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독립영화 세 작품은 다 추천을 하고 싶고 해외 작품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핑하는 여자들 서핑이라는 주제 안에서도 독립영화 쪽으로 접근을 하신 거군요. 솔직히 저도 약간 궁금한 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 영화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저작권 해결하고 어떻게 일을 가져오지?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세우 씨! 멍때리지 말고 해외영화를 기준으로 해외영화 대형 배급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찾고자 하는 영화가 있는지 대형 배급사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검색을 검색하는 거예요. KMDB 검색하듯이 구글 검색할 때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한번 얘기해 놓은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카탈로그 같은 거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기도 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뒤지는데 저희 도서관에 국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책이 다 마련돼 있어서 거기에 배급사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 구글링을 해서 매일 내가 누군데 어떤 영화를 틀고 싶다 라고 연락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경우는 아무래도 독립영화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개인 영화 제작사인 경우가 많아요. 개인한테 컨택을 해야 되는데 1, 2년 안에 만들어졌었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가 좀 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었을 적에 컨택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나 영화사 자체가 사라진다든지 개인 연락이 어렵다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수급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해외배급사랑 처음 연락을 할 때 최형진 프로그래머님이라고 영어를 그러니까 거의 원어민이셔서 영어멜을 쓰는 걸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메일이 오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쓰는 어떤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내게 됐죠. 나는 틀고 싶다 영화? 언제? 나는 필요해 DCP 상대도 이제 아 얘가 영어를 못하는 애구나 그래서 상대도 쉽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뒤로 이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나 영화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이런 거 있니?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무 얄미있게 말해. 그런 거 있니? 갖췄니? 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해. 저 맨 처음에 영화가 가고 싶다고 이제 도움을 좀 이렇게 청하로 다녔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예. 다들 안 된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영화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들다 막 다들 그런 안 된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면 되는 거 같아요. 그 어느 포지션이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이유들보다는 그냥 하고 싶으면 재능, 능력 뭐 이런 것 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갖춰야 되고 뭔가를 준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편이 좀 아니라서 그냥 그 비슷한 걸 하다 보면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이 프로그램 얘기하고 작품들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로써 적응하는 영화들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봤는데 요즘 봤는데 재밌는 영화 뭐 있었더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세우 씨부터. 이건 제가 미리 질문 드렸으니까. 회사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은 왓챠에서 볼 수 있는 꽁츠가 시작된다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청춘드라마이고 정말 지금 네, 정말 최고예요. 픽스에 앉은 프로그래머님은 또 재밌게 본 거 있나요? 애니메이션 중에 에릭 오 감독이 있는데 제가 그분 아주 옛날 웨이홈 때부터 너무 작품을 좋아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무라는 신작을 만드셨는데 보면서 신고 제작하실 때부터 그 작품 얘기를 듣고 굉장히 보고 싶었었는데 오페라 때부터 이 감독님은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꼭 추천합니다. 제가 이전에 오성진 차장님한테 물러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여쭤봤던 건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어차피 예산하고 인력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런 한계 때문에 수급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제한이고 풀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꿈꾸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하나 있다면 그때 오 차장님은 난 없어 이렇게 와서 하셨는데 생각해봤는데 없어.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편집해서 없애야겠어. 질문이 너무 궁극에 하나 예산 없이 이러니까 부담돼서 그렇게까지 간절함이 있는 건 없고 한의케 히든을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한의케 기획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감독으로 추천을 해서 튼다고 하면 자크반도마일 감독 영화를 좀 틀어보고 싶은데 영화에드 플러스 그분이 손가락으로 연극이자 실시간 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국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모르겠네요. 그런 식의 공연까지 같이 보여주는 걸로 공연까지 공연까지 돈에 한 번 없어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상상만 오늘 프로그래머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앞으로 8월 달에 진행될 오컬트 필름 바이블과 그리고 테이크 오프 서핑 이야기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영화를 수급하고 어떻게 영화를 또 기획하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오컬트 영화 그리고 서핑 영화 저희가 곧 홈페이지 오픈되겠죠? 리스트가 그 오픈된 거 보시고 아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싶으면 그거 보러 극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은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